코스튬이 뭐가 달라졌나? 어 뭐 이상한게 생겼네? 아 이건 나의 제이크빡이 아니야! 제이크빡은 이래야지 옷..옷 귀엽다 이거 그렇지! 제이크빡 제이크빡의 진정한 옷을 찾았다 그렇지 이거지 박씨 아저씨 우리 박씨 아저씨 뭔지 모르지만 이것저것 올려줘야지 아아아아 없다 뭔지 모르지만 이것저것 가져가야지 뭐야 가져갈게 없어 이거..이건가? 아이 배터리도 필요 없고 뭐야 이건 뭐지? 이거 뭔지 아시는 분? You are Motivating dear 어쩌구저쩌구 아 몰라 오케이 가자고 친구들 가자고 친구들 아이고 요즘에 케이크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아이고 반가워요 나는 박씨라고 해요 박씨 아저씨의 파란만장한 모험 일대기 가봅니다 대바대가 무서운 게임이었나요? 모르겠네요 에이 뭐야 이게 아 뭐야 일용직 그거 한다고 그래서 왔더만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이거 어이 같이 가요 창문을 넘어다니고 그래요 아이고 오늘도 돈을 벌어서 우리 아들들 또 터닝메카드 하나 사주려면 내가 아이고 등걸이 휘어요 아유 깜짝이야 아유 저리가 이 까마귀 시끼들아 이 터닝메카드 사야되는데 에 저도 갈고리 부수고 싶어서 제이크박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할 수 있는게 없네요 아유 뭐야 이게 왼떡이야 아유 터닝메카드 하나 있을라나 아아 우리 아들님이 좋아하는 터닝메카드가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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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가 이샐람아 내가 먼저 찜했어 이사람아 저리가 저리가 뭐야 이게 뭐 없네요 자네도 한번 뒤져 보시게 뭐 있는지 그러게요 아저씨로 시작했는데 할아버지가 됐네요 조금 흥분하면 할아버지가 돼요 발전기가 어딨는가 발전기가 어딨는가 아 발전기가 있네 자 오늘도 전 이렇게 일을 합니다 아이고 자네 왔는가 함께 하세 어디 가는가 이사람아 함께 해야지 우 여기 아 Tanz als 실패 으아아아아아 아아 으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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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나는 대타르 대타르 내 아들 터닝 맥가드도 못사 주고 내가 아 아 아 아 아 나는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우리 아들 토닉 맥카드. 아빠 오늘은 토닉 맥카드 사주세요 했는데 사주지도 못하고. 나는 억울하다. 나는 기어간다. 아들아. 딸아. 너 거기 있어.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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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이씨. 내가 내려갈 테니까. 뭐야. 저기 누가 또 업혀간다. 이씨. 이씨. 나 좀 구해주게. 이씨. 박씨. 박씨도 쩔뚝거리고 있는가. 고맙네. 김씨인가. 김씨. 김씨 영 좋지 못한 곳을 맞았어. 김씨. 김씨. 김씨 고마워. 내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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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이. 여기저기서 피타주. 아 김씨. 잘 좀 할게. 김씨. 김씨는 아프네. 김씨. 고맙네. 김씨. 고맙네. 김씨. 이 은혜는 잊지 않을 것이야. 아이 고맙네. 김씨. 아. 여기야 또 박씨가. 박씨 이리와. 박씨 내가 구해주겠네. 박씨. 나는 은혜를. 나는. 나는. 나는 꼭 갚지. 어떻게든 베푸는 사람일세. 그래. 김씨 도망가. 박씨 였구나. 박씨 도망가. 박씨. 여기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야. 빨리 도망가게. 빨리 비키게. 저리 비키게. 박씨 이리와. 박씨 이리 오게. 이리 오게. 여기가 안전할 테야. 여기가 안전할 것이야. 그래. 내 사랑의 손길로. 그렇지. 이제 완벽해질 것이네. 쑤시는 곳이 없을 것이야. 내가 한때 말이지. 어. 내가 의학 박사가 꿈이었다고. 내가 지금은 이렇게 어. 일용직으로 내가 고생하고 있지만. 어. 좋아. 좋아. 아. 우리 김씨. 박씨. 그냥. 사람들을 잘 만났어. 역시. 아. 우리 김씨. 어. 이게 무슨 소린가. 이 멍청한 박씨 같으니라고. 그러게 거기서 왜 덫을 걸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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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어딨어. 어딨는 거야. 어딨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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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나 무섭네. 아. 일이고 뭐고 나 여기서 한숨 자고 가겠네 너 작업반장이 나 찾으면 없다고 해. 못 봤다고 해. 갔구만. 작업반장이 갔어. 갔네, 갔어. 아따 이 작업반장 참 빡신 사람이야 어디를 이루어 다니는 건가 깜짝이야 내가 맞은 줄 알았네 아니 아니 이 사람아 왜 이리로 도망와가지고 나를 깜짝 놀라게 만드나 이 사람아 아이고 놀래라 내가 구해줄게 조금만 기다리게 나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지 나는 어디선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든 갚는 사람일세 내 뒤에 있었어 아 내 뒤에 있었어 비켜 비켜 비키라고 와 뒤따라올 줄이야 와 진짜 이 사람 끈질긴 사람일세 오지마라구 아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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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 이 놈아 날아 나는 내 할일을 다했다 이 놈아 나는 열심히 일했다고 나라 내가 무슨 죄냐 이 놈아 지혜는 안 된다 지혜는 안 된다 아 나를 이렇게 나를 이렇게 걸고도 니가 무사일 줄 알았니 아이고 김씨 박씨 다 누워있구만 아이고 이번 살인마 이번 작업반장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어 발전기 하나도 못 켜고 발전기 하나도 못 켜고 내 발전기 하나도 못 켜고 아 아 지하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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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이러긴가 아 아 벌써 이러긴가 아 아 아 아 내려오시게 내려오시게 내려와서 나를 구해 주시게 아 아 난 이대로를 못 죽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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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들아 터닝 perce기 어 아 오늘도 못 싸 dû겠구나 아 인연하다 거기 누가 옆에 하나 더 걸렸구나 반갑소 신입인가 나 먼저 제대하네 만나서 즐거웠네 소리 없으세요 내게 있어요 망했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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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질렀더니 아니 파사님과 베베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파사님과 베베님 그러고 보니까 나 의료 키트도 있었는데 나 혼자 치료도 할 수 있었는데 나 뭐하는거야 파사님 베베님 감사합니다 지금 환희시죠 나 너무 소리 질렀다 감사합니다 가사님 감사합니다.